반갑습니다 허브경지TV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구요 오늘 주가는 어제 종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45만원을 지켜주면서 어제도 종가가 45만5천원 오늘도 45만3천5백원 결국 45만원 라인에다가 일단은 맞춰놓고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흐름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어제 포스코딩스 영상 찍을때에도 코멘트를 드렸는데 시장이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 2차전지가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주도권을 따져본다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2차전지가 가장 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얘 혼자만 지수를 컨트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바이오쪽 그 다음에 2차전지가 그냥 반등의 형태 버티는 형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또 반도체는 대형주들은 시가보다 좀 밀리고 또 중형주는 올라오고 굉장히 중구난방형 패턴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4월과 7월에 2차전지 장세 혹은 뭐 1월달 그 다음에 6월달에 뭐 반도체 장세 그때랑은 지금 시장의 그 반등 흐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 대부분 또 테마주 위주로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을 뭐 방향을 사실 예측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쪽 시나리오가 나올 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엄청난 그 호재가 딱 나오진 않았죠 암만 전날에 이제 뭐 고용시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전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슈가 뭔가 전고점을 뚫어줄 만한 그런 호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종의 안도감 그래서 떨어진 구간에 대해서는 회복을 좀 해주지만 막상 뭐 전고점이나 의미있는 가격라인을 넘어가기에는 좀 힘이 부족한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퓨 이거 코멘트 드릴 때도 요즘에 그냥 이 관점으로만 코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양봉 나오면 다음에 은봉 양봉 나오면 또 은봉 양봉 나오면 은봉 중요한 것은 추세라인을 최대한 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다른 애들이 2% 3% 빠질 때 1% 빠지고 다른 애들이 1% 올라갈 때 2% 올라가고 네 요거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되긴 합니다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요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단기 종목들도 매매에 참여하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도 좀 가져가시고 어차피 지금 대형주들 중형주급만 돼도 지루합니다 양봉 나오면 은봉 나오고요 또 은봉 나오면 양봉 나오고요 이번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진행이 됐는데 뭐 딱히 치고 나가는 대형주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 포큐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삼전 같은 종목을 봐도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냥 이 흐름이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종목이 이런 흐름이면은 이거 내 종목이 좀 소위를 받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딱히 메인 업종 중에서는 지수를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는 애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2차전지가 어떤 방어의 좀 선봉장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선봉장이 쉴 때 다른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반등 줬다가 다 같이 밀리는 것 같은데 뭐 삼전 하이닉스가 일단 삼전이 오늘은 좀 시가를 띄웠기 때문에 뭐 그 영향으로 좀 지수를 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전날의 미장이 좋았는데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코스피는 차익실현이 나올 포지션이 맞지만 포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차익실현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시가 대비 위쪽으로 오늘 가격도 보시면 되게 좀 심플해요 우리가 이 47만원이라는 명확한 저항라인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고 월요일날 영상에서도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달았냐면 47만원 이거를 기관 쪽에서 지켜줬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좀 뚫으려고 하고 있다 그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일단 47만원 라인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이 캔들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파란불이어서 다시 시작하긴 해야 돼요 이 캔들 이런 형태의 캔들을 만들어서 이 구간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긴 해야 됩니다 지금 트라이 한 번 한 거예요 48만원에 돼서 그 다음에 두 번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세 번째 트라이 할 때 넘어주면 좋겠지만 포퓨한테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은 지금 47만원이라는 거 여기가 딱 경계 라인이에요 늘 이런 종목들의 의미 있는 가격을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과열 구간과 그 다음에 과열 구간이 아니었던 구간 여기에서 대부분 명확하게 경기선을 잡거든요 지금 포퓨가 과열 구간일 때 계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주던 구간이 지금 여기 47만원입니다 이 가격을 버티려고 했던 거고 여기를 이날 갭으로 밀었거든요 갭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시가가 46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지금 47만원을 못 넘겨줬단 말이죠 물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려주긴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양봉의 흐름까지는 아니었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가장 중요한 가격 여기를 우리가 좀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 위쪽으로 이제 50만원 그 다음에 60만원까지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그 바로바로 회복하기에는 좀 높기 때문에 50만원을 먼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캔들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넓게는 여기부터 한 구간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옵니다 이게 의외로 고가 라인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위치는 물론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은 굉장히 크지만 대부분 캔들이 한 두 개 밖에 없어요 여기 두 개죠 여기 영역은 캔들 두 개의 공간이고요 여기는 캔들 네 개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은 많아지죠 그쵸 여기 중간 라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입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지지나 저항 패턴 같은 거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그 피라미드 구조가 대형주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지 이 영역으로만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여기는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시장 분위기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어떤 업종 분위기를 따라간다 그런 느낌은 강하지 않아요 그랬다라고 하면은 전날의 미장에서 테슬라가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냥 시가 띄우고 위로 올라갔어야 맞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간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제가 지난번에 코멘트 드렸지만 파월이 엄청 좋은 얘기를 해준 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시장의 반등에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 요구였죠 그러니까 매파라고 하는 게 시장한테 호재는 아니거든요 파월이 매파의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는 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강한 매파가 아니었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네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 반등과 만들어 낸 거라서 위로 올라가면은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매도에 대한 심리가 분명히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 올라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퓨는 지금은 시장 플로우 따라가지고 이런 흐름을 잡아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제목에 달아 드렸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양봉 나오면은 은봉 나오는 거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신규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양봉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은봉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요즘에 양봉 보고 따라 들어가면 다음날 그냥 다 은봉 맞습니다 테마주도 그렇고 중대형주도 그렇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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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있긴 있겠지만 확률상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볼 때 뭔가 종목들이 매일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강도를 보여주는 종목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좀 호흡을 천천히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시장 배경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포스코 홀딩스 찍을 때도 혹은 퓨처엠 찍을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 번씩 드렸던 거고 그렇죠? 포스코 주주분들은 대형주 매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고려 안 하고 내가 아 앞에처럼 언제 올라가지? 이런 생각만 하면 더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이 나오는 원인도 결국엔 앞에서 이런 식으로 노 밖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천천히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려갔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딱히 심리적인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시장 내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뭔데?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목을 별로 끌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퓨처인 같은 경우나 홀딩스나 2차전 종목들 대부분이 그랬지만 시장의 이목을 너무 과하게 끌었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은 여지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쉽게 꺼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2차전지 영상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그냥 천천히 반등의 흐름을 잡아갈 확률이 높다 바로 이런 위치까지 반등을 강하게 보여줄 확률은 높지 않다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차라리 올라가는 게 포스코 퓨처엠의 중장기적인 흐름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들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봉 나오면 기분 좋고 은봉 나오면 당연히 주식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치만 은봉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흐름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거는 꼭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